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공약과 크게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차등 지급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인데요. 기초연금법에 최소 보장액 10만 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종묘공원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여러 사람들의 열띤 설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편안을 위해서 국가병재도로 지급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열띤 설전 계속됐는데요. 정부에서 돈이 없었는데 그대로 따라가야지 뭐 어지러워싸고 변명이고. 처음에 철득같이 무조건하고 20만 원을 준다고 청구장에 공약을 했어요. 전부 다 그냥 무사라 해버리고요. 그건 말이 안 돼. 당장 생활에 타격을 받죠. 무슨 밥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저희 아이콘은.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폭발적인 것은 노인에 대한 현 복지 수준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복지 수준도 세계 6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부끄럽네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기존에서 벗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노인들한테 복지적으로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고서 안 하는 거잖아요. 추정된 정책안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실하기만 한 노인복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텐데요.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소득보장과 의료비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하루빨리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